제 이름은 소개 여러분이 잘 마실 그룹을 받을 날 거 같은데요. 던지면 근데 뭐 안 돼요? 저 여러분 했지? 와아 차차우기 빼지시고 차차우기 뺴 수십 들어가세요 한번더 아주 안 치면 네? 응? 하나 둘 셋! 네. 안녕. 5시간 정도. 하나, 둘, 셋. 아, 너네 위생 되면 그쪽이 책임지 않습니까? 내 위생 책임지 줄 거냐고. 아, 뭘 저쪽 책임지래. 알았어요. 첫 호흡 맞추기의 첫 씬으로는 어려운 거였나 봐요. 제사인도 잘인가요? 아니, 아니. 진짜. 씬이 너무 쉽지 않으세요. 되게 재미있어요. 뭔가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만에 안에 우술되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? 어?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. 혼자 그 책임지래. 잠깐만. 아, 다섯. 바로 넘긴 거야. 우와, 하나, 하나, 하나. 우와, 하나, 하나. 우와, 하나, 하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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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사건이 났습니다. 젊은 남성이라고 등단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빨리 산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저기 들을 소리가 울립니다. 잠시만요. 민호의 헬멧을 찾으러 왔는데 찾는 헬멧은 없고 다른 게 있네요. 빨리 헬멧부터 찾아야죠. 거기들 영업베프 싹 다 들어있다니까. 야. 다 죄송할게. 너무 흔들리지. 네, 야. 야. 미쳤냐?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 헬멧! 고생하셨습니다. 물이 얼 것 같아요. 어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첫 촬영인데 촬영은 굉장히 순조롭고요. 너무너무 재미있고요.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열심히 하시니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차차홍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. 첫 촬영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. 아직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또 호흡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잘 맞춰서 촬영 굉장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자주 찾아주세요. 지금까지 차차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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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